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험 대비해갖고 33회죠 33회 시험을 대비해서 지금 입문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하고 첫 시간하고 첫 시간, 두 시간 그래갖고 우리가 지적은 너무 시험에 거의 만점 맞을 정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세밀하게 했어요 앞에 부분 특히 등록사항은 지번, 지목, 경계면적, 좌표는 그건 어차피 반복하더라도 시험이 매년 나오는 시험이니까 그건 뭐예요 또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도 다시 심화과정 들어가더라도 또 열심히 해야 되니까 세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부부터는 등기법까지는 말 그대로 입문과정이니까 여러분 필요할 때 왜냐하면 너무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어둠문은 뭐예요 어떤 분은 입문과정인데 너무 자세하다 보니까 이제 그 공부에 의지를 꺾일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렇게 하게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인 사항만 쭉 이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책 거기 54쪽입니다 자 기본책 54쪽입니다 54쪽 그리고 페이지 몇 쪽 54쪽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 맨 끝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원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에 총 이걸 광의적인 넓은 의미의 대장이라 하는데 넓은 의미의 대장에서 등록사항이 어떤 게 있느냐 이제 그런 사항을 공부를 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뭐예요 지족도 임야도 얘기입니다 그럼 도면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뭐예요 실제적으로 그 어린 시절에 뭐예요 뒷동산에 올라와서 옛날에 무슨 책 같은 거 보면 뒷동산에 올라와서 뭐예요 마을을 내려다보고 막 그러면 그 우리가 원 산 꼭대기에서 올라서 보니까 그 규모가 이렇게 딱 한눈에 전경이 들어오죠 마찬가지예요 서울 남산 올라가서 서울 시내 내려오면 그 건물들이 굉장히 작게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도면은 보통 법에서 법에서 크기가 크기가 보통 뭐예요 그 가로가 법에 정해놓은 거예요 가로가 몇 센치 40센치 40센치 세로가 뭐예요 30센치 이렇게 정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정하는 이유가 이렇게 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거리는 뭐예요 거리는 미터입니다 미터 메타 있죠 미터 미터야 미터 이 실제거리를 뭐예요 실제거리를 국민들이 뭐예요 한눈에 내 땅에 어느 도면에 기록 그려져 있는지 토지대장에 내 땅 한 필지가 등록돼 있어요 그러면 이 토지대장에 등록돼 있는 뭐예요 내 땅이 어떤 모양이 이게 동그랗게 생겼는지 세모나게 생겼는지 네모나게 생겼는지 그걸 알고 싶어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국가에서는 뭐예요 국가에서는 이렇게 메타를 뭐예요 메타를 뭐로 바꿔서 센티로 바꿔갖고 이 메타를 뭐로 바꿔서 센티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바꿔갖고 널리 국민들한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도면인데 일반적으로 뭐예요 토지대장에 있는 땅은 어디에다가 지적도에다가 임야대장에 있는 토지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산 같은 거 있죠 산은 뭐예요 산은 임야대장에 물론 그 산만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건 아니에요 항상 뭐예요 어떤 땅을 봐서 지번이 땅 번호가 앞에 뭐가 붙어요 앞에 전시간에 배웠죠 앞에 산 백 산 뭐예요 이렇게 산자가 붙어있는 그런 토지는 임야대장에 등록을 해요 그러면 잘 보세요 메타를 뭐예요 센티로 뭐하게 되면 변환시키려면 뭘 이용해야 돼요 줄여야 되니까 줄여야 되죠 그래서 이용하는 게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축척이라고 얘기해요 축척 자 그러면 축척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게 되면 축척은 잘 보세요 축자를 앞에다 놓고 뒤에다가 뭐예요 글자를 하나 붙여 보자는 게 과연 글자를 붙이면 여기다 뭐예요 축척은 축소라고 하는 말로 붙일 것인가 아니 뭐예요 축제라고 하는 말로 붙일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축소시킨다는 건 들어본 얘기지만 축제라는 말은 없어요 이런 말은 없다니까 이런 말은 어떤 분이 얘기하세요 저는 들어봤는데요 뭐냐 모르니까 여름에 비만이면 무너지는 게 축대라고 그래갖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축소시키는 거예요 이게 축소시킨다 메타를 센티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자 보통 보게 되면 축척이 만약에 뭐예요 축척이 만약에 얼마라고 이렇게 1,000분의 1 한번 생각해 보죠 1,000분의 1 1,000분의 1이죠 1,000분의 1만큼 줄인 거예요 그러면 실제 거리는 뭐예요 실제 거리는 1,000분의 1만큼 줄인 게 반대로 하게 되면 자 1,000 곱하기 얼마를 하게 되면 1,000 곱하기 40cm를 하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4,1은 4 그래서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네 개시죠 하나, 둘 뭐라고 셋, 네 개시다 네 개다 아니게 그러면 셋, 네 개는 1,000분의 1이니까 자 1,000분의 1이니까 뭐예요 1,000분의 1 3개를 더 붙은 거죠 이게 뭐예요 cm니까 cm cm 그러니까 1,000분의 1로 줄였으니까 얼마라는 얘기예요 이거 4만 cm고 4만 cm를 뭐로 하게 되면 m로 하게 되면 자 뭐라고 1m는 뭐예요 1m는 100cm니까 얼마라고 이거 400m라고 하는 얘기예요 400m 실제 거리는 뭐예요 400m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거리 400m를 뭘 이용해서 축척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무엇으로 바꿨다는 얘기니까 cm로 바꿔갖고 cm로 있죠 cm로 뭐예요 cm로 cm로 자 집어넣다 그런 얘기예요 줄여갖고 그래서 이제 다시 반대로 곱하게 되면 400m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이렇게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40cm가 실제 거리가 얼마라고 400m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400m다 그럼 만약에 축척이 얼마라 하게 되면 축척이 뭐예요 축척이 축척이 자 500분의 1이다 하게 되면 자 당연히 뭐예요 어느 한 변의 길이를 500분의 1로 500분의 1로 뭐 했다는 얘기니까 줄였다는 얘기죠 줄였다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4호 얼마하고 4호 20 그래서 4호 20 해서 공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얼마라는 얘기니까 실제 거리는 200m다 200m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어렵게 생각하시면 이거 수학 아닙니다 그냥 참고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아 메타라고 하는 단위를 뭐라고 cm로 뭐 했다는 얘기니까 줄였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줄였다는 얘기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뭘 만들어갖고 도면을 만들어갖고 도면에는 각종 뭐예요 각종 대장에 있는 뭐예요 대장에는 이렇게 토지 대장 임해대장 이 대장에는 이런 식으로 대장에는 자 우리가 저번씩 배웠어요 뭐라고 충청남도 서총군 소재 이렇게 소재 땅번호 뭐라고 지번 그 다음에 뭐예요 지목 그 다음에 면접 자 그 다음에 이 면접 옆에 뭐예요 토지의 무슨 사유 토지의 이동사유가 이동사유 이동사유 자 소유자 표시가 돼 있고 소유자의 뭐예요 변동 원인과 날짜도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소유자가 소유자가 소 잡으니까 소를 잡으려면 뭐예요 도축장비가 있다 그랬죠 도축장비 도축장비가 있다 있죠 도는 뭐라고 도면번호고 도면번호고 자 축은 축척이고 장은 장번호고 비고라 그랬고 자 그 다음에 소를 잡으니까 소의 등급 말 그대로 뭐예요 토지 등급이 있고 맨 아래 뭐가 있다 했어요 개별 공시 지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이제 뭐가 있고 고유번호가 있다 그랬죠 고유번호 고유번호 자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내 땅이 도면번호가 몇 번이라고 9번이라고 생각해보자 그 다음에 지번은 뭐예요 14고 지목은 뭐예요 지목은 존이다 이렇게 해보자 존이다 그랬을 경우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그러면 내 뭐가 도면번호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토지를 혈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전국 방방국국에 지속도 임야도 도면을 작성해요 이게 이제 위선이 몇 도시이고 38도 선이고 자 그 다음에 125도 중본점이 127도 동본점이 뭐예요 129도에서 이게 위선이 이게 위선이고 이게 경선이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중본점이 이게 가장 대표적인 중본점인데 물론 서본점 중본점 동본점인데 이 점을 기초로 해서 자 모든 뭐예요 모든 대한민국 전국 방방국국에 모든 뭐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자 지속도 임야도 도면을 작성하고 이 도면을 작성하면 어디에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도면이 있으면 이렇게 하나의 도면이 있으면 위 우측 아래 좌측에 이렇게 뭐예요 자 이렇게 도면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교과서 보시면 교과서 어디에다가 자 56쪽에 보시면 56쪽에 위에 크게 지속도예요 자 그러면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지목을 만약에 주자 주유소 용지로 하자니 주자로 하자니 자 그러면 자 대장에는 정식 명칭으로 쓰지만 어디에는 자 이거 주유소 이제 이 대장에는 주유소 뭐라고 용지라고 쓰지만 너무 말이 길으니까 도면은 한 글자만 쓴다 그랬죠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지속도 임야도 도면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도면도 있죠 여러분 여기 도면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어 돼 있고 여기 맨 위에 보게 되면 14 뭐라고 쐈어요 이거 줄하고 쐈어요 자 그러면 아하 내 토지가 내 토지가 왼쪽 위로 보게 되면 십자가 모양 있죠 이렇게 십자가 모양 십자가 모양 있죠 십자가 모양 여기 중간번호가 이게 9번이죠 어 9번이고 위가 어 7 어 그 다음에 어 8 어 그 다음에 10 그 맨 아래가 뭐라고 13이죠 13 그러면 만약에 도면번호가 9번이라면 이 9번을 중간에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도면번호가 8번이라면 옆에 8번 이쪽으로 이게 요 요게 중간으로 찾아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뭐예요 내 땅을 쉽게 찾기 위해서 왼쪽 위에 상단에 십자가 모양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색인도라고 얘기해요 예 색인도 도자를 빼버리면 색인이죠 우리가 색인표 색인표 해갖고 우리가 여러분 거기 책에 뭐 장을 나눈다든가 책을 쉽게 찾기 위해서 거기에 뭐예요 색인표 같은 거 있죠 어 스틱 같은 거 이렇게 색인표 붙이고 어 그래서 옛날에는 뭐 옛날에는 나이 드신 분들은 견출지 있죠 견출지 어 그러게 바로 뭐예요 색인이 찾을 색자야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색인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선이 위선이고 이 선이 경선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냐면 이 도면의 외곽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도 곽선이라고 얘기해요 도각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각선이다 도각선이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색인도 바로 옆에 무슨 무슨 군 있죠 무슨 무슨 군 그래서 소지공 소재하고 소재하고 집원 이건 뭐예요 소재예요 소재 행정구역 소재 소재 그 다음에 무슨 무슨 군 무슨 무슨 명 그 다음에 지족도 이걸 우리가 뭐라고 제목과 명칭이라고 얘기해요 제명이라고 얘기해요 제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제목과 명칭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뭐라고 자 축척이 있어요 축초 1200분의 1 이게 축척이에요 그래서 축도장이라고 했죠 소지공 소재장은 공대 나왔는데 목도장 갖고 있고 자 어디 경도에서 하는 자격 면적은 축도장 갖고 있다 축도장 갖고 있다 축도장 얘기입니다 축도장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어디 뭐가 지금 뭐예요 이게 이제 이 14가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바로 지번이고 이거 주가 뭐라고 주유소용지니까 이게 지목이고 그래서 소재의 지번은 공통이고 지목 그 다음에 색인도 제목과 명칭 축초 도각선 그 다음에 여기 수치가 있어요 수치 이 원점에서 거리를 나타내는 수치가 있는데 입문과정에 그것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일단 나중에 심화과정 가면 더 자세일 거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렇게 도면에는 자 도면에는 이렇게 뭐예요 색인도 소재 지번 지목 목도장 축도장 족도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이런 게 바로 이게 바로 경계예요 경계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이걸 경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경계 그래서 이 어디 도면에는 이거 이외에도 자 그 다음에 기준점의 위치 상각점 건축물의 위치 있죠 그런 위치 위치가 이제 등록되어 있는데 그 아래 도면을 보게 되면 밑에 도면을 보게 되면 자 거기 이런 식으로 이 도면에는 이 도면에는 원래는 뭐예요 그림이 이렇게 옆으로 되어 있고 보기적이하니까 똑바로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식이에요 이 필체 하나하나가 원한 거예요 땅값이 비싸니까 국가가 이 땅에는 뭐예요 축적이 얼마니까 500분의 1이니까 세금을 많이 받으려고 이 땅 하나하나에 이 경계점에 경계점에 뭐가 있어요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대표적으로 그래서 여기 자 왼쪽 뭐예요 왼쪽 위에 보면 71에 16 대 그래서 그 아래 뭐라고 그 아래 조그마한 그 거리로 있죠 거리로 뭐가 써 있어요 자 11.35 있죠 12.51 그런 식으로 이 경계점 간의 경계점 간의 거리가 얼마라고 자 11.35 그 다음에 12.5 5 이런 식으로 있죠 11.5 이런 식으로 이 거리 있죠 거리를 써놨죠 자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경계점 간의 거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경계점 간의 거리는 도면 중에서 특히 지적도 중에서 축적이 얼마 500분의 1인 도면에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예요 물론 여기도 뭐가 있고 세계도가 있고 이건 도시지역이니까 무슨 무슨 뭐라고 써 있어요 무슨 무슨 시 무슨 무슨 동 이게 써 있죠 어 이렇게 써 있죠 어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제명 뭐예요 제명 뒤에 뭐라고 자표라고 써 있죠 자표라고 그래서 이걸 뭐예요 이걸 뭐예요 앞에 써있다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이건 뒤에 써있는 거예요 어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 뭐예요 자 어디에 앞에 여러분 55쪽에 쌍가루 3번 등록상 그래서 1번 수대지번은 공통이 있고 그 다음에 지목 목도장이죠 경계는 도면에만 있고 왜 경도의 자격면정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 도면의 제목과 명칭 제목과 명칭 지적도 이렇게 제목과 명칭 그 다음에 축적이 있고 축적 축적이 있고 그 다음에 도각선과 수치 있죠 수치는 다음에 다시 설명할 거예요 도면의 외곽선이에요 도면의 외곽선이다 도각선 그 다음에 8번 줄 치세요 그게 중요하죠 자 앞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자 앞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있죠 그렇게 써 있어요 지적도 중에서도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비치한 지역이다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요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비치한 지역에 한해서 한필지마다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등록된 좌표등록부에 좌표등록부에 좌표등록부는 좌표등록부의 좌표등록부는 좌표등록부는 좌표등록부에 수 komen 군등록부에서 9번과 10번은 기준점과 삼각점의 위치 건축물의 위치 있죠 10번은 보통 뭐예요 거의 34로 되갖고 도면에 지상경계점 드넓불을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지적도나 임야도에 거의 사물화돼서 나타나진 않아요. 아느니깐 그건 고민할 거 없고요. 그냥 위치라는 단어가 뒤에 붙으면 이거는 어디에 도면의 등록사항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나중에 암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은 경계천 좌편 높이 시행기억의 지적도라는 말 동그라미 치고 지적도에는 도면의 제명 끝에 제명 있죠? 제목과 명칭 끝에 이렇게 제목과 명칭 끝에 뭐라고 쓰고 이거? 좌표라고 이렇게 자, 이걸 끝에 쓴다 그러는데 앞에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앞이 아니라 끝입니다. 끝에, 끝에 표시하고 도각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가 이거 이제 최근 들어서 한 재작년에 나오고 한 4년 전에 나왔는데 자, 경계점 좌편 높이 시행기억에는 지적도예요. 임야도로 나오면 틀렸어요. 임야도로 시험에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끝이 끝이에요. 앞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올 게 이제 작년에 수업을 하면서 오른쪽 아래 끝에, 오른쪽 아래 끝에라 그랬죠? 괜히 오른쪽을 왼쪽으로 놓치면 안 되니까 오른쪽 그거 봐 두시고 첫 번째 줄에 나올 건 다 나왔으니까 오른쪽이, 오른쪽 아래 끝이지 왼쪽이 아니다. 이렇게 봐 두시면 돼요. 자, 넘겨보시면 그러면 다시 56페이지 그 밑에 50페이지 밑에 거기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중간에 중간쯤에 이 지금 도면에 이 도면에 뭐예요? 이 중간쯤에 이렇게 동그라미 쳐이고 5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그 있죠? 여기 오른쪽에, 오른쪽에 맨 위에 그 제8호라고, 제목 제8호 밑에 5호자예요. 그게 바로 기준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기준점의 위치 삼각점의 위치, 기준점의 위치 삼각점의 위치 나오면 아, 이건 도면에만 있는 거다. 이렇게 그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57쪽에 거기 경계점 좌표 높고 이렇게 써 있죠? 자, 의의를 딱 보시면 1번에 이렇게 써 있어요. 1975년 지적법 2차 개정으로 도회 지적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면에 등록된 경계점 좌표, 좌평태를 등록하는 공부이며 자, 2001년 법 개정으로 수치지역부에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 듣고 이번에는 자, 입문 과정이니까 내용을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이해만 해 주시고 어, 그래요. 다음에 자, 다음에 뭐 할 때 그 심화 과정 할 때 그때 자세히 외우시면 돼요.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자, 국가가 세금을 걷어요. 이 형식적으로 말은 이렇게 써놨지만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그렇다지만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걷으려면 딱값이 비싼 토지는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면적을 자, 면적을 더 정밀하게 산출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보통 공시지가가 어디 땅은 명등 땅은 뭐예요? 보통 2일차 1제곱미터가 1제곱미터가 2억 된다 그랬어요. 그냥 쉽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 그래요. 계산하기 2억 하니까 또 위화감이니까 1억이로 하자. 1억. 1제곱미터가 이제 1억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1억이면 자, 예컨대 만약에 같은 땅이라 하더라도 자, 어디에 경상북도 봉화나 거제 땅은 자, 얼만데? 100원인데 쉽게 얘기해요. 100원인데 100원인데 어디는 명등 땅은 뭐예요? 1억이니까 위화감이 생기죠? 그래요. 그렇지만 국가는 그 명등 땅에 세금을 많이 걷으려고 일반적인 어디에 자,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이렇게 평판식량으로 해갖고 메타 단위로 계산합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건 얼마예요? 121제곱미터예요. 근데 이걸 좌표를 이용하면 좌표가 뭔데? 여기 원점에서 이 원점에서 원점을 국가가 수학은 0과 0인데 국가가 뭐예요? 자, X방향은 뭐예요? X방향은 20만 제곱미터 Y축은 뭐예요? Y축은 50만 제곱미터 이렇게 정해놓고 자, 그 위치를 뭐예요? 이 도각선의 수치를 이제 따듯이 이 거리가선을 센출했어요. 센치 센치 그래서 11미터 11센치 1센치까지 거리를 산출합니다. 11센치 그 원리가 뭐냐면 원리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좌표라고 하는 개념이 이런 식으로 자, 뭐가 있으면 이렇게 뭐예요? Y축하고 X축이 있으면 예컨대 만약에 모르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모논중위를 생각해보게 되면 이 하나의 땅이 있다 치다니까요. 하나의 땅이 있다 치다니까요. 그럼 이 원점에서 이 점은 이 점이 이 점이 있죠? 이 점은 X축으로 해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죠? 자, Y축으로 해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 있고 이 점은 X방향으로 네 칸이고 Y방향으로 세 칸이니까 이 거리는 4에서 3 빼면 1이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장부를 만들어요. 자,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만들어서 이걸 만들어서 자, 이 토지가 만약에 뭐예요? 100대 101대 102대 이렇게 103대 104대 이런 식으로 105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 104대를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제목이 뭐라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좌표 등록부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일단 뭐예요? 이 토지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고 자, 소재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4버지에 있는 소재지번 쓰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뭐예요? 여기다 자, 뭘 그려요? 보도 그리고 보로 붙여요. 1번, 2번 보로 붙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1번의 X 좌표하고 Y 좌표 2번의 X와 Y 좌표 3번의 X와 Y 좌표 4번의 X와 Y 좌표 측량을 통해서 이렇게 거리를 계산해요. 그럼 이와 똑같이 자, 어디에서 이 거리는 이 거리는 Y 좌표하고 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이 거리가 뭐예요? 예컨대 11m 45cm다. 이 거리는 2번과 3번이니까 X방향이죠? 이건 X방향이니까 X방향이니까 어디에서 어디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2번과 3번 여기를 빼게 되면 예컨대 만약에 이게 12m 35cm다. 이런 식으로 각 모든 토지 하나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분을 작성해서 거리를 산출해서 어디에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 계산을 해서 어디에 등록한다는 거예요? 자, 지속도나 임야도에 등록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일단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이제 자, 우리가 시험에 작년에도 이제 뭐예요? 어디에서 대장과 공유조면부하고 대장과 공유조면부하고 대장과 공유조면부 있죠? 여기하고 이제 도면이 나왔으니까 올해도 또 이 중에서 또 나와요. 이 4개 중에서 대장 도면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상 아니면 이제 혼합적으로 각종 뭐예요? 대장의 등록상의 연결이 틀린 거 이런 거 이렇게 시험에 꼭 나오니까 이걸 봐주셔야 돼요. 하여튼 그래서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왼쪽에는 이게 부호예요. 부호, 부호도 이게 부호도 부호 오른쪽에는 뭐라고? 좌표다. 왼쪽에는 부호, 부호도 오른쪽에는 좌표다. 자 이렇게만 자 그 입문과정에서 그렇게만 이해되지 않죠? 그래서 넘겨보시면 거기 어디에 자 58쪽에 거기 쌍가루 3번 있죠? 물론 여러분 거기 도면에 자 55쪽에 쌍가루 3번 거기 등록상 꼭 별표해 주시고 어? 이건 꼭 외우셔야 되니까 별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에 여러분 책 거기 58쪽에 그 쌍가루 3번 등록상 있죠? 별표해 주시고 특히 거기 소재지번은 공통이니까 3번에 좌표 동그라미 치고 고유번호는 고도렬다. 도면에 맞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6번에 부호미 부호도 있죠? 부호도 부호미 부호도 그 두 가지만 이래서 일단 이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서 그 두 가지 물론 도면에는 그 자 거기 59페이지 거기 경계점 좌표 높에는 왼쪽에 부호라고만 써있죠? 그 부호라고 써있는데 거기 옆에다가 이제 부호도 그리는 거니까 부호부호라고 이렇게 그렇게 그 법에 나온 대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만 이해해 주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 문제 그 시험 문제 자주 등장하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암기 좀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60페이지 넘겨보시면 거기 문제가 28회니까 얼마 안 됐죠?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틀린 거 돼서 답변 확인하겠습니다. 1번의 지족도에는 지족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한다 써놨잖아요. 왜? 문제가 뭘 물어보는데 앞에 법은 읽었고 없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춘 지역에 지족공부 및 토지의 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에서 자 아까 보면 어디에는 지족도에는 자 이 경계점 좌표 높부를 수반하는 지역이니까 이 지족도에는 어디에 거기 해당 도면의 제명 해당 제목과 명칭이죠? 제명 앞에 좌표라고 쓰는 게 아니라 수치라고 쓰는 게 아니라 어디다 썼다 그랬어요. 이거 뒤에 뒤에 옛날에는 수치라는데 요즘은 뭐예요? 요즘은 좌표라고 써요. 근데 이렇게 한 글자 고치고 두 글자 고치는 사람 있죠? 이 출제요원이 아마 연수가 된 분인데 아직 정년퇴직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이 계속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계속 뭐예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낼 건데 이분이 정년퇴직을 하면 문제가 또 결이 달라지니까 여러분이 뭐예요? 자 이분이 아직 살아야 했을 때 빨리 이런 유형을 파악해서 공부하는 게 합격의 질인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꼭 뭐예요? 올해 자 33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올해 빨리 붙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러면 자 밑에 31회씩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올해는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 1번에 뭐예요? 연결이 오는 거 그랬죠? 그래 대장에는 경계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위치는 뭐예요? 위치는 뒤에 위치란 말이 써있는 건 도면에만 있다 그랬으니까 대장에 없고 그 다음에 3번에 공유의 점이 보 있죠? 지분은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자 맞는데 이 대장 보면 여기 토지의 이동 사이가 있죠? 이동 사이는 어디에만 있다 그랬어요? 이동 사이는 대장에만 있어요. 대장에만 그래서 틀렸고 대지권도표는 지목이 없어요. 지목은 목도장 그걸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목도장 목도장 그걸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몇 번이 그 5번이 그래서 답인 거예요. 왜? 공대 나온 소대장 4개는 꼭 뭐예요? 소유자 표시가 돼 있어요. 공대 나온 소대장 아니면 소유자가 변경한 날과 원인 공대 나온 소대자인지 그런 얘기 그렇게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하니까 이 자 토지 대장 임하대장 공유지원부 대지권농부 지족도 임하도 있죠? 경계점 좌표 자 굉장히 세부적으로 표시될 그렇겠는데 대장 도면 경계점 좌표 포괄적으로 나누면 총론적으로 보면 딱 3개예요. 물론 이제 대장에는 토지 대장 임하대장 공유지원부 대지권농부 있죠? 이걸 좀 외워줘야 되겠다. 등록사항이 뭔가 그거 가장 기본적으로 또 시험에 나와요. 오랫동안에 또 나오니까 봐두셔야 돼요. 자 그 공부의 보존과 관리는 이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언제 다시 이제 뭐예요. 기본 과정 있죠? 심화 과정 할 때 심화 과정 할 때 다시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거기 73쪽에 있죠? 토지의 이동 자 여러분 입문 과정은 이제 토지 이동부터는 기본적인 거 있죠? 기본적인 거 설명하고 쭉 여러분의 흥미를 느껴야 되니까 쭉 넘겨가겠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